유형 2번 계속해서 유형 2번입니다. 336번부터 339번까지 문제는 다 풀어드리는데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유형 2번은 계속 손으로 연산적으로 풀어보세요. 보겠습니다. 338번 두 복소수 Z1은 1-2I의 대고 아! 이거 암기해야 해. 결과를 좀 암기해야 해. 암기해야 합니다. 저번에 암기하고 있었어요. 1-I는 1-I를 실수하시키면 플러스 I라고 했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에 1-I를 실수하시키면 마이너스 I 2개 암기하라고 했지. 그 다음에 이 놈은 이 놈은 봐봐 A제곱 플러스 A-B의 완전제곱식이지. 그러면 A제곱-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근데 I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이니까 A제곱-B제곱으로 나오죠. 그 친구들. 됐습니까? 근데 이거 풀 때는 실수하시키면 실수하시키면 이렇게 A제곱-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적었다고 했잖아. I면 I가 되겠네. 됐나? 실수하시키면 허수하시키면 그래서 1 A제곱 1 이것도 1 그래서 우리 친구들 1-2이니까 0이 되잖아. 그래. 얘 마이너스 2A가 나오니까 두수곱의 두 배.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거. 이게 포인트야. 오케이.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그럼 참고로 참고로 1 플러스 I제곱 얼마 정도? 친구들. 그렇지. 두수곱의 두 배. 2I가 되겠지. 2A제곱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군 0이 되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허수하시키면 2I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놔. 그럼 또 적어볼게. 여러분 포듬하니까 오늘 2개 더 플러스 했다. 1 플러스 I제곱은 2I. 1-I 완전제곱식은 마이너스 2I. 그래서 1, 2, 3, 3, 너구리 먹고 싶은데 너구리까지는 애워야 돼. 아 진짜 너구리 먹고 싶다. 1, 2, 3, 3, 너구리 이 4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9탄 갈게요. 그 다음에 Z2 Z2 3 플러스 루트 3I 그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분자에 I가 있으니까 분모의 실수와 현례를 구한다고 했지. 그럼 3 현례 I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분모에 3 마이너스 루트 3I이니까 분자에 넣어. 3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해줘야 되지. 그럼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연산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온다고 했지.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3의 제곱 9 루트 3의 제곱 3이죠. 9 플러스 4 됐습니까. 이거 바로 하자 완전제곱이 3, 3은 9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3의 제곱은 3인데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했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두수곱의 2배 마이너스 6루트 3I가 되죠. 됐나 공격을 1루트 3으로 고치면 12분에 6 마이너스 6루트 3I 됐으니까 하트 12분의 6은 그렇지 2분의 그렇죠 2분의 1 빼기 루트 3I로 이렇게 Z2가 이쁘게 고쳐지는거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거는 Z1 곱하기 Z2네 Z1 곱하기 Z2 Z1이 뭔데 이번에 우리 친구들 2분의 1-6루트 3I 됐습니까. 그러면 2 2 약분되지. 마이너스 I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루트 3이 되겠지. 됐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때 실수 부분은 A라고 있네.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헛수 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겠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니까 301. 2가 나오겠네. 다음 5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Z1 1-I의 안전제곱식은 마이너스 2I라는 거 참고로 1 플러스 I의 완전제곱식은 2I라는 거 그다음에 분모의 I가 있으면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의 실수화를 시키라는 거 항상 강조하는 거야 I제곱이 마이너스 1로 음수로 실수로 돌변한다는 거 이거 빡 떠올라야 돼요. 예